안녕하십니까 시러스 닥터 tv 유근선 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싱 가위 수리 또 가위 점검 닦는거 어떻게 하면 잘 닦을 수 있는지 볼트를 풀러서 어떻게만 잘 닦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볼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기 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속에 와샤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걸 닦다가 이거를 빼내 버리는데 잘 보여 드릴게요 자 나왔죠 와샤 와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순나사 그 다음에 이 가위를 보게 되면 이 안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이 구슬로 인해서 이게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여 드릴께요 이것이 구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구슬로 돌아가는 베어링 고조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이렇게 했으면 어 이 안에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이물질을 가죽으로 가죽으로 깨끗이 닦습니다 자 여기서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립을 해 보게 되면 구슬이 있는 쪽 베어링이 있는 쪽에 이 순나사를 넣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갔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뒤를 뒤집어서 다른 칼날을 자 교차를 네모난 곳에 교차를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칼날을 살못이 닫습니다 닫은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보통 제일 많이 이 와샤를 빼먹거나 이 와샤의 여기에 여기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턱 터 나온 곳이 있죠 요것이 요것이 요 볼트의 기아랑 맞물리는 곳인데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놓는다든가 거꾸로 놓게 되면은 요기 와샤의 요 톱니에 물리질 않기 때문에 그냥 볼트가 풀려요 보통 여성 원장님들이 볼 가위를 풀렀다가 아 이걸 조립을 못합니다 요 부분만 챙기십시오 자 와샤 정면으로 톡 터 나온 부분 요 부분을 위로 가게 합니다 자 위로 위로 갔죠 그 다음에 요것을 볼트를 조립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서 따닥 소리 납니다 보세요 요렇게 소리가 납니다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위를 요렇게 놓으면 그대로 닫히죠 너무 풀린 겁니다 이제 천천히 한바퀴씩 조입니다 자 지금도 너무 풀렸죠 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났을 때 같은 자리에서 위치하는 정도 보통 끝에서 한 1.5 에서 2cm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안 닫혀지는 요런 느낌 요 부분이 칼날을 닫았을 때 밀착감이 좋고 잘 닫고 잘 조립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